대산전기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대산전기학원 강사 유롱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킬로볼트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산지에 시설할 때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금 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산지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3, 4, 5라는 굉장히 높은 전압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공전선으로 높이 중에 시가지와 시가지 외 중에 바로 시가지 외에 속한다라는 먼저 문제의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내셔야겠죠. 그렇다면 산지와 평지가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요. 일반적으로 35에서 160킬로볼트까지는 우리가 산지일 경우에는 위험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몇 미터? 5미터. 그리고 평지일 경우에는 몇 미터? 그렇죠. 우리가 6미터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몇 가지예요? 그렇죠. 160까지죠. 그렇다면 이렇게 3, 4, 5킬로볼트가 나왔을 때는 뭐다? 단수계산식을 이용한 문제더라. 그러면 단수계산을 지금부터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산지 같은 경우는 몇 미터? 그렇죠. 5미터 플러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3, 4, 5니까 얘를 단수계산식으로 하면요. 34.5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기준치 160킬로볼트이기 때문에 16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몇을? 12cm 가산이기 때문에 0.12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수계산식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일단 이 가로 안에 있는 바로 뺄셈을 먼저 해주시게 되면요. 지금 34에서 16 빼면요. 우리 18 그런데 0.5가 뒤에 남아있으니 얘를 올림하여 19와 바로 0.12와 곱한 값 따라서 이 값 계산해 보시면요. 이 값까지는 우리가 2.28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2.28과 뭐를? 5를 합산하면 몇? 그렇죠. 7, 2, 8에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뭘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산지라는 조건과 그리고 단수계산식 할 줄 아십니까? 라는 문제로서 쉽지는 않은 문제였죠.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납이 400V 미만인 저하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름이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오, 우리 가공전선의 굵기 문제네요. 그런데 가공전선의 굵기는 다들 우리 많이들 하셨죠. 저압, 고압, 그리고 특고압. 그런데 우리가 저, 고, 특 중에 저압 중에는 몇? 그렇죠. 400V 미만. 그리고 400V 이상인 저압의 굵기가 있었는데 얘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한다? 그렇죠. 숫자 2, 3, 4, 5라고 공부를 한다. 오, 그런 다음에 뭐만? 0.6, 0.2만 붙여주시기로 했고 특고압의 기본은 2, 2나인 생각해서 2, 2 이렇게 학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6과 3.2의 구분은 뭐예요? 그렇죠. 2.6쪽이 바로 절연전선, 그리고 3.2쪽이 나전선을 사용할 때.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했고요. 그리고 절연전선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 그렇죠. 바로 나전선 3.2.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만 잘 기억해 놓으셨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회전벨류기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느 곳에 가는가? 우리가 절연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한번 가해보는데 그때 우리 바로 지금 그쵸 회전기 쪽 바로 이 회전기 쪽은 뭐와? 전선과 그쵸, 권선과 대지 사이 한마디로 1번 권선과 대지 사이를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기온상용 발열선은 그 온도가 몇 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되는가? 자, 우리 전기온상용 발열선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죠? 그렇죠. 농촌에서 양잔부하 같은 걸 할 때 밑에 전기장판처럼 이렇게 시설해 놓는 거 또는 우리가 전기온상용 또는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차장 앞 같은 데에 얼지 말라고 발열선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놨을 때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몇 도? 그렇죠. 바로 80도씨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에 80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값이 3옴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철굴에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제2중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설로의 접지측 전선에 추가접지시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는 어떤 공사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처음 이렇게 문제를 읽으시면요. 어? 이거는 건물철굴 접지 문제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공사방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일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더니 우리 여기에 무적인, 무적공사인 답안이 하나 있죠. 바로 뭐? 케이블공사. 무조건적으로 케이블공사는 어느 곳에든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케이블공사가 답안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케이블공사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2번 케이블공사가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케이블공사가 문제의 답안에 있으면 무조건 그걸 찍으셔야죠. 따라서 보너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학 옥랩에서는 공사방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을 많이 공부하시는데 지금 고학 파트가 나왔죠. 그럼 고학 같은 경우는 3가지 있죠. 뭐? 애자사용공사. 그리고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따라서 우리가 케이블유공사. 한마디로 굉장히 튼튼한 공사 외에는 애자사용공사밖에 될 수 없더라. 그래서 봤더니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합성수지관공사라는 우리 고학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공사가 껴있네요. 따라서 답은 2번 합성수지관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과학 가웅전설로 중 지지물로써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얘는 문제에 답이 있는 문제죠. 우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마다 튼튼하게 내장 애자장치? 그렇죠. 10기는 10기 이하마다. 그런데 얘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직선형 철탑 말고 만약에 B종,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할 때 이러한 내장형 말고 보강형이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강형은 우리 몇 기마다? 5기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철탑, 이런 철탑을 사용할 때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몇 기마다? 그렇죠. 10기마다 한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40V인 이동기중기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래에 정리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는 별표 좀 쳐놓으셔야 돼요. 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공급방법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동기중기형 바로 접촉전선공사 한마디로 문제가 440V가 나왔기 때문에 저압 접촉전선공사 중에 그 안에 있는 이동기중기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외운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인장강도 11.2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6 이상의 경동선으로 단면적 28스퀘어 이상인 것을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쉽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체크하시고 답은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옥래에스라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 1000V 이하인 전개된 장소로 건조한 장소가 아닌 기타의 장소로 관동회로 배송공사로 적합한 것은 해당 문제는 또 뭐예요? 그렇죠. 우리 공사방법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인데 일단 문제를 봤더니 일반적이진 않아요. 지금 400V 이상 그리고 1000V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개된 장소에 배송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일단 전개된 장소인데 지금 건조한 장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건조한 장소가 아닐 때 가능한 공사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애자사용공사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공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몇 번? 그렇죠. 단순히 1번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건이 이렇게 명확히 지정되어 있죠. 400V 이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400V 이상은 모든 곳에서 일반 몰드공사는 일단 안 된다고 버려두시고 고민을 하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버스덕트공사 같은 게 있었다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뭐 때문에? 그렇죠. 건조한이냐 아니냐를 좀 고민해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건조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애자사용공사를 답안으로 이렇게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전압이 1호사인 가공전설로를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이 문제는 우리 항상 공부하던 공칭전압으로 이렇게 굵기 선정하는 문제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공칭전압을 주고 우리가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 또는 시가지에 진입하는 우리 전선의 굵기를 특구와 전선의 굵기를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66일 때는 땡은 땡끼리에서 5땡 찍자 그랬고요. 자, 1호사는 우리 몇? 그렇죠. 문제의 답이 있다. 150이라 했고 3, 4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치인 두 개를 더한 값 약 200정도 라고 이렇게 학습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도 역시나 공칭전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1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답이 있다. 바로 15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상설비에 내부고장,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야 하는 장치를 해야 하는 전력용 캐페시터의 최소 뱅크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지금 내부고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란 모든 키워드가 나왔고요. 지금 전력용 캐페시터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렇다면 얘는 조상설비의 보호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조상설비의 보호장치에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또는 캐페시터라고 이렇게 커페시터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불로리액터 얘가 한 세트였죠. 왜냐? 얘네는 정지기죠. 그리고 우리 회전기로 조상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우리 항상 뭘 먼저 기억하죠? 그렇죠. 15,000을 먼저 기억하자. 회전기기 때문에 우리 15,000 이상. 그리고 얘 또한 정지기지만 15,000 이상인 이런 구분이 있었고요. 다만 얘는 한 번 더 나눠서 500에서 15,000 미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공통사항은 뭐예요? 그렇죠. 내부고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서 우리 위쪽 정지기에서 나뉘었죠. 우리가 내부고장 플러스 과전류 그리고 내부고장 플러스 과전류 플러스 과전압까지 생각을 해주자. 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내부고장 하나, 과전류 하나, 과전압 하나 다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게 뭐죠? 전력용 커페시터에 바로 15,000 이상. 따라서 몇 번? 4번 15,000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합성수지관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성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제외한 상태로 덮어야 하는 범위로 오른 것은 얘는요. 우리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봇대, 전주의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었고요. 이렇게 땅에 전봇대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봇대 설치했을 때 이쪽에 뭘 한다? 그렇죠. 우리가 접지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 접지 라인을 이렇게 합성수지관으로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표상으로 몇 미터? 2미터까지 그리고 땅속 깊이 몇? 그렇죠. 75cm까지 이렇게 해주자고 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를 나간다면요. 만약에 얘가 철주라면, 철주라면은 이 밑에, 이 밑으로 30cm 이격시켜서 이 바로 빨간색, 이 접지 이렇게 30cm 이격시켜서 하나 그랬고요. 만약에 땅속으로 가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 한해서만 어떻게? 그렇죠. 옆으로 1미터 떨어져서 바로 이 접지극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로 공부하신다면요. 여기 우리 발판못도 한 번에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죠. 전주나 전봇대에는 우리가 발판못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발판못은 몇 미터? 그렇죠. 1.8미터 이상일 것이라는 거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겠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몇 미터? 지표상 2미터, 지하 75cm 따라서 몇 번? 그렇죠.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공직류 절연 귀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 전기철도 문제네요. 전기철도에서 우리 다뤘던 부분이죠. 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전차선에 전차선에 열차가 연결되어 있다면 위에가 플러스고 대지가 마이너스인데 대지로 빠져나가는 전류를 우리 이 전원체로부터 이렇게 전차선 연결하고 이렇게 땅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스를 직류 귀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이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얘기하는데 이때 돌아가는 선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떠한 가공전선의 법에 따른다? 그렇죠. 바로 저압 가공전선법에 따른다. 왜? 지금 문제에서 직류 절연 귀선을 물어봤기 때문이죠. 만약에 교류 절연 귀선을 물어봤으면 답은 그렇죠. 고압 가공전선이 되겠죠. 하지만 직류이기 때문에 몇 번? 답은 1번. 저압 가공전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력부한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들. 왜냐? 가공통신선이냐? 첨가통신선이냐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가공통신선. 뭐뭐뭐의 지지물에 시설하거나 직접 접속하는 이런 말 없죠. 그러면 뭐? 순수한 통신선이더라.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쉬운 문제는, 쉬운 이유는요. 우리 지금 답안이 횡단보도교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왜 어려웠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도로 횡단도 나눠집니다. 어떻게? 일반 사항일 때랑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도로 횡단 다음에 철도 횡단은 보너스 문제인데 잘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횡단보도교 위, 그리고 횡단보도교 위에 절연전선, 그리고 일반 기타상 이렇게 공부를 하시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그냥 가공통신선이냐, 아니면 첨가통신선 중에 저구학과의 첨가냐, 아니면 특구학과냐의 첨가냐에 따라서 어때요? 높이가 다 다릅니다. 막 566, 4.5에, 5에 X, 이렇게 6.5 전체에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데, 왜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냐? 우리가 항상 수업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뭐? 횡단보도교 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횡단보도교 위에는 어떻게 모여있겠다? 3, 4, 5 같이 뭉쳐서 모여있겠다. 따라서 우리 몇? 3, 3.55 해서 3, 3, 5, 5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다? 그냥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니까 일반 통신선에 지금 횡단보도교 위에 이렇게 있는 바로 이 3m, 얘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를 봤더니 1번,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렐면상 5m, 아니죠. 우리 철도 궤도는 무조건 몇? 6.5m겠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렐면상 몇 m? 3m, 횡단보도교 위에 3, 3, 5, 5, 5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사항들이겠습니다. 특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하일 때는 두 전선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중전선의 시험에 나온다는 중요한 파트인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4가지만 나눠서 간단히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위쪽은 그냥 저압과 고압의 이격거리, 그리고 저고압과 특고압의 이격거리, 그리고 약전류전선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약과 저고압. 그런 상태에서 약이 나오면요. 약과 특고압. 그런데 우리 뭘 공부하자 그랬어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거. 바로 약과 특고압의 기준점을 잡고 60cm라고 논다면 반에 반, 따라서 여긴 30cm, 30cm 반이니까 또 15cm 이렇게 학습했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특고압과 약전류전선 등과의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특과 약, 따라서 몇? 그렇죠. 60cm. 답은 4번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중전선은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꼭 기억해서 이렇게 시험장에 오시면 좋겠죠. 변전수에서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고압 전류에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지금 오접속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접속이란 뭐예요? 전선과 전선이 지속적으로 쭉 연결됨에 있어서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요. 2020년까지는 우리가 R, S, T, N 이러한 방식으로 상순을 매기거나 아니면 A, B, C 이러한 방식으로 상별로 표시를 해놓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무슨 표시해야 되냐? 상별 표시, R, S, T, A, B, C를 해라 이 뜻인데 우리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상별 표시도 조금 바뀌죠. 뭘로 바뀌죠? 그렇죠. 이러한 R, S, T 같은 걸 쓰지 말고 바로 L1, L2, L3로 다 통일해라 라고 한국전기설비기전 K, C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얘도 어쨌든 뭐예요? 상별로 딱딱딱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이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은 1번 상별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공전설루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렇다면 우리 지선을 공부했을 때 저와 항상 뭐하자? 순서대로 공부하자. 어떤 순서? 그렇죠. 1번부터 항상 첫 번째는 안전률 공부하자. 안전률. 안전률은 몇? 2.5 이상일 것. 두 번째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소선 지름이었어요. 반드시 두 번째 공부하자. 왜? 우리 답의 2.6이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소선 가닥수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왜? 소선 가닥수는 뭐기 때문에? 세 가닥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허용 인장 하중, 인장 강도 같은 거 공부하자 그랬어요. 왜? 얘가 4.31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지선이 도로 횡단 시 높이를 공부하자 그랬어요. 왜? 5m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공부했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선 문제가 나오면 안전률을 항상 통합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2.5. 다만 두 번째 공부하는 건 소선 지름. 왜? 2로 시작하니까. 세 번째 소선 가닥수는 왜? 3으로 시작하니까. 네 번째 인장 하중은 왜? 4로 시작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딱 봤더니 지선 단연은 2.5 맞죠. 그리고 소선 가닥수 소선 세 번째 내용. 아 세 가닥 틀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그렇죠. 2번 소선의 가닥수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 가닥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지선의 높이 지표상 5m. 그렇죠. 다섯 번째 사항.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지선이 이렇게 땅속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아연도금 해서 부식을 방지하자. 그 뜻이죠. 3cm까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가지에 시설할 때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시켜서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는가. 그럼 이 문제의 키워드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기계기구의 시설 높이인데 어떤 용? 고압용. 그리고 어디에 시가지.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기계기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러한 변압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변압기가 바로 지표상으로 고압용일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4나 4.5짜리 높이를 쓰죠. 그런데 4는 어디예요? 그렇죠. 시가지 외에 사람이 덜 붐비는 곳. 그래서 4로 조금 낮고요. 우리가 시가지 같은 경우는 몇 미터? 4.5미터로 조금 더 높여놓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반형의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의 용접배낫기에 1차측 전루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이 문제 무슨 문제? 그렇죠. 보너스 문제. 왜? 대지전압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5장에서요. 항상 공부할 때 대지전압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99% 답이 다 300볼트죠. 그런데 다만 뭐만? 1%의 확률로 뭐만 조심하자? 누전차단기 조심하자. 만약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정하에만 150볼트라는 답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외에는 싹 다 뭐? 그렇죠. 대지전압 300볼트. 이 문제에서 누전차단기라는 말 아무 말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가반형 용접장치에 관한 아크 용접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너스 문제로 대지전압 몇 볼트? 3번에 300볼트여야 된다라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저학가공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들 보셔서 실제로 간단히 찍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안 봤던 거를 찍어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 당연히 저학가공전선으로 케이블 좋죠.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저런 전선.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죠. 그리고 뭐 다시명전선. 십여러 개인 다시명전선 당연히 쓰겠죠. 나 동복강선. 이런 거는 아마 혼자 단순히 공부하신 분들도 잘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동복강선은 뭐예요? 동피복한 강선이겠죠. 그럼 동이 바깥에 피복되어 있는 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 나 동복강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법안에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전환전선, 다시명전선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물론 나전선도 가능은 한데 일반 이런 가공전선의 나전선이 아닌 우리가 접지 같은 거 다중접지 할 때 그럴 때 한에서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 나전선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몇 번? 4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